경기지역의 신천지 강제 폐쇄시설 주소와 방역현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데이터드림 누리집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긴급행정명령으로 폐쇄한 350여개 신천지 시설의 세부 주소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데이터드림 누리집에는 시군 소재지의 주소와 위도, 경도, 시설 구분명이 시트로 정리돼 있고 방역처리 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도민에게 신천지 관련방역정보를 공개하게 됐다며 신천지 예배당이 아닌 곳이 있다면 경기도 콜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